이상 김민우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야? 신조합주의란 뭐냐는 설명을 드릴까요? 설명을 드릴까요? 저게 뭐냐? 아, 저희들께서 아, 저희들께서 또 지적, 목마른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신조합주의란 뭐냐는 설명을 드릴까요? 아, 이것도 사실은 이 책은 사실 몰랐어요. 우리나라에서 함께해서는 1990년대 이후에 등장을 했거든요. 이 독지국가 발달효된 연구가 우리나라에서 서구는 늦었으니까, 독지국가 발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이 책에서 신조합주의론이라는 워딩을 꺼내요. 이제 제가 이건 원고를 조금 참고를 할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서구에 등장한 노동자본 국가 간의 전사회적인 타협체제 어, 이게 조합을 이제 이론에 이 키워드가 어떤 내용들을 함유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죠. 이 조합인데 이 조합이 나타내는 뉘앙스는 뭐죠? 협력이라는 겁니다. 어, 협력?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 협력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어요. 제가 붙인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런 식으로 본 거예요. 45년 이후에 경제적 포항이 잘 돼가지고 어? 독지국가가 발달했다는 어떤 주류 이론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었대요. 우리가 이 뒤에 냉전체제가 벌어지잖아요. 우익과, 좌익강의 어떤 그 냉전. 그 냉전이 벌어지는 시점에서 되게 긍정적인 기운을 느낍니다, 이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와 있죠. 노동 측은 임금 인상요금이 파업을 자제해 생산에 협조하고 그렇죠? 협력했다라는 겁니다. 어? 노동계급이 협력하네요. 자꾸 여기서 싸웠다 하는데 싸우고 자꾸 이용당했다는데 협력을 했다고 하네요. 굉장히 특이한 일입니다. 그로부터 발생한 이윤을 생산의 효율성 증대가 점점 사회보험료 지급에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기계약 우리 공장이 있으니까 야 너 열심히 좀 일해봐. 파업하지마. 임금 좀 줄게. 해서 쇼! 쇼그러치타라. 그러니까 협상을 뜨는 거. 협상을 하는 거죠. 협력을 하는 거죠. 노동자 측이 먼저 제시를 합니다. 파업을 알 테니까 임금 인상해줘.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돈을 줬게. 임금 좀 올려줄게. 그 대신 파업하지마. 일 좀 열심히. 그러면 거기서 그 돈을 투자해서 돈을 왕창 늘린 다음에 우리 자본과 계급이 너네한테 나중에 보험료. 너네가 더 사고 많이 나올 거니까 사회보험료 지급을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게. 이렇게 딱 들거든요. 이게 보세요. 지금 임금 인상. 이거는 뭐죠? 지금 자본과 계급이 노동자 계급한테 준 거죠. 이익 한 번 줬죠. 협력 한 번 해줬죠. 파업을 안 하겠다. 이걸 열심히 하겠다. 기계 공장에서. 이게 이제 이런 흐름입니다. 근데 이게 소수이론으로 남은 이유가 있죠. 사실은 과연 이런 협력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근거가 사실 이 책에도 명확치 못합니다. 그래서 소수이론으로 남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권력자원이론의 하위이론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 라인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대결 구도와 저 협력 구도를 분석하기 이전에 자본과 계급과 노동자 계급을 명확하게 나눠서 이론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이 3인주의 이론, 권력자원이론은 영향을 받아서 저 신조합주의 이론이 나왔다라는 이 이제 연구자님의 분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조합주의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뭐 궁금하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팬이에요.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 우리 딥반 정치론이나 산업화로 연구구리 말씀해주신 건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네. 한 번만 더 설명해주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당근 말했듯이 권력자원이론의 하위이론으로 신조합주의 이론이 나왔다라는 명확하고 비슷합니다. 근거의 보충을 받은 거거든요. 신조합주의 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거 어? 왜 노동자원의 자본과가 쪼개졌지? 라는 그 느낌을 여기서 받은 거고요. 3인단이 먼저 집권이거든요. 이입집단 정치론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사례를 산업판으로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이 하위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입집단 정치론을 먼저 제시했던 그 연구자가 이 이론을 뒷받침하려고 든 근거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 이걸 보고 아! 노인은 자본과 계급이라고 볼 수 없고 노동자 계급이라고 볼 수 없고 그냥 연령으로 나는 집단인데 이 집단의 사회복지 정책이 늘었다는 걸 단순히 이입집단 정치론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러면 노인의 파워는 왜 세졌지? 여기서 설명이 안 되죠. 노인의 파워는 여기서 왜 세졌지? 여기는 갈등만 설명하지 이 갈등에서 이겨서 이제 노인 정책이 늘어난 그 과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이 어떤 도축을 들고 왔냐면 경제성장을 해서 산업화를 통해서 경제성장을 해서 이 산업화론이 기술 결정으로 볼 수 있는데 산업화가 되면 당연히 기술도 발전하겠죠. 그 기술 중에 의료기술이 있으니 의료기술이 발달하면 수명이 늘어나서 노인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노인의 파워가 커졌고 그 파워로 인해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이 미국에서 많이 펼쳐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이링을 갖고 왔다고 이 연구자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분 제가 이렇게 이해를 참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 맥락이 파편하는 게 너무 싫어서 설명할 때 어떻게든 제가 본 거를 인용을 해서라도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괜찮았나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세요? 네. 저희 산업화론에서 수렴 이론이 나오는데 나라마다 그 복지화를 주도하는 집단에 따라서 나오는 복지국가들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수렴 이론이 그냥 복지국가가 아닌 거에서 복지국가로 간다는 걸 수렴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다양한 복지국가들 중에서 한 종류로 수렴을 한다는 건지가 궁금해서 일단은 이게 맞아요. 그 일단은 하나의 이상 어? 하나의 이상적인 복지국가 모델로 모든 국가들의 사회복지정책 방향이 이상적인 건 뭐냐면 사회복지정책이 가장 적극적인 이상적인 정보예요. 이 정보를 모든 국가가 쏠렸다고 산업화론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렴 이론이라고 불린 것인데 여기서 이 내용이 근거적 보충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올게요. 이 산업화론이 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고교 과정에서 사회복지원을 읽어보면 마지막 사회복지원은 뭐가 나오냐면 이제 근대화론을 바라본 시각에서 근대화론하고 종속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론이 사실은 근대화론에 속해 있어요. 하나의 분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산업화론이 근대화론에 속해 있음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한 나라의 내부적 요건이 아니라 이상적으로 따라간다는 건데 근대화론에서 무슨 설명을 하냐면 서구 국가의 복지 모델로 모든 국가가 다 서구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정통적인 어떤 국가 내부의 상황 그런 건 상관이 없고 오직 서구를 추정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직선적 방향으로. 그게 근대화론이거든요. 산업화론도 이거에 하나의 분파이기 때문에 의미적인 맥락이 똑같겠죠. 어? 근데 하나의 직선적 방향으로 어떤 이상향적인 지점에 향해서 달려간다? 이건 똑같죠. 그걸 사회복지학 이론에 적용을 하면 어떤 이상적인 복지국가 뭐 서구겠죠. 그것을 향해서 미국 연구를 통한 서구의 복지 정책 국가로 다 모든 국가가 수렴한다. 어쨌든 상황상은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니까 경제가 발전하면 그냥 휩쓸려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자연스럽게. 근데 굉장히 한계적인 측면이 강하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한계 파트로 넘어갑니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분명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지국을 발전모델으로 하면 되는 개발을 하는 어떻게 그게 그게 또 다른 안전하는 도전 정책 신문 관계 성향이 아니요. 네. 독점 자본론에 한계 한계 한계만 다시 성장해 주시죠. 독점 자본론에 한계 아 아주 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국에는 자본과 이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가 그런데 수동적이고 맹목적인 존재에서 전락을 해서 결국에는 나중에 최종 단계의 구조주의까지 나아가면 자본주의 체제를 구조화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단기적인 노동자 계급을 향한 사회복지정책을 펴고 장기적으로 자본과 계급에 맞게 춤을 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독점자본론을 설명한 것이고요. 이거의 한계는 이 사회복지정책이 발전이 되고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방향을 너무 구조적으로만 설명했죠. 구조적이라는 것은 어떤 틀, 이의 틀을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경험적 조사가 많이 부족해요. 사회과학연구에서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가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양정정도 질점은 사실 다 경험적 자료잖아요. 근데 이건 너무 경험적 자료를 수집해서 사회과학으로 몰기에는 다소 굉장히 부실한 이론입니다. 단순히 구조의 틀, 이의 틀을 만든 작업만 펼쳤지 경험적 조사를 통해서 증명한 것은 아니다. 이건 이제 산인당이라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회문제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고 이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독점자분이 이게 대표적인 우파적이고 좌파적이라고 이렇게 넘어오고 원래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걸 또 교장님께서 강조를 하셨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어려운 논리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문 수 있는 분에 잘 웃겨주시겠습니까? 질문 수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파일까두셨는지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